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고 날도 어둑어둑해서 그런지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는 그런 날인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으면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계속 유튜브를 하면서 마음도 공부하고 내면도 탐구하면서 이 불안한 기분이 어디서 오는지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려요.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불안하면 그냥 왜 불안한지도 모른 채 불안하지 않기 위해 뭔가를 찾아서 불안을 덮어버리기 일쑤였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쬐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고요하고 할 일 없고 몸이든 마음이든 가만히 있으면 도퇴될 것 같고 사회에서 승승장구하는 친구들보다 뒤처질 것만 같고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 같고 생산적이어야만 한다는 압박 멈추는 순간 경쟁에서 밀려버릴 거라는 불안 어쩌면 불안전한 내 모습을 마주하기 싫은 회피 무의식적인 것들과 의식으로 올라온 생각들 그런 것들이 섞여서 오늘 같은 날이면 불안한 기분이 들게 했었죠. 지금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빨리 회피해야 된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는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만 느낄 수 있는 이 감정과 자연이 만들어낸 이 기압의 느낌들을 좀 더 미세하게 느끼고 그 느낌들이 가져오는 영감들이 아주 재미난 것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날 제가 다시 읽고 싶은 책은 에카르트 톨레의 책입니다. 어디를 펴도 가슴을 탁탁 치는 구절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렇게 펼쳐지는 대로 읽어볼게요. 책은 고요함의 지혜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안과 박 사이에 대립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 안이란 지금 당신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감정 등을 말하고 밖이란 지금 당신이 있는 장소, 함께 있는 사람, 하고 있는 일 같은 외부 환경을 말한다. 마음속에서 현실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느낄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나면 당신은 쓸데없는 대립을 선선히 놓아버릴 수 있다는 것도 깨닫는다. 당신 안에 내전 상태를. 마음속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게 될까? 지금 여기에 있고 싶지 않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가? 교통체증에 갇혀있을 때, 직장이나 공항 대기실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할 때,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싫을 때, 물론 살다 보면 그저 떠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긴 하다. 때로는 그것만이 가장 합당한 선택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떠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그저 꿈에 불과한 그런 경우가 실은 더 많다. 그런 경우 나는 지금 여기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와 남을 다 불행하게 한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그곳에 당신이 있다는 말이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여기 있다. 언제나. 그것이 그렇게도 받아들이기 힘든가? 당신의 모든 지각작용과 체험을 꼭 그렇게 마음속에서 이름표를 붙이고 분류를 해야만 하는가? 삶을 대함에 있어서 아주 좋아하거나 아주 싫어하는 대립적 반응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 그렇게 해서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건이나 사람들과 끊임없이 갈등관계를 이루어야만 하는가? 실은 그런 것들은 다만 마음의 습성일 뿐 한시라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하려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 습관적이고 반발적인 아니오는 에고를 더욱 강하게 하는 반면 예는 그것을 약화시킨다. 평상의 정체성을 두는 에고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순응하는 순간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한다. 당신은 말한다.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렇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의 질은 어떠한가? 일터로 차를 운전하고 고객과 대화하고 컴퓨터 작업하고 자질구레한 일을 처리하며 나날의 삶을 살기 위한 수많은 일들을 할 때 당신은 얼마나 전념하여 일을 하는가? 당신의 일은 순응한 것인가? 순응하지 못한 것인가? 그것이 바로 당신 삶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다. 노력이란 긴장과 스트레스를 수반하며 미래의 일정 지점에 도달할 필요성을 뜻하며 특정의 결과를 이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당신의 마음속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심정이 조금이라도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삶을 부정하는 일이므로 당연히 진정한 성공은 불가능하다. 마음속에 그런 심정이 있음을 감지했다면 즉시 그 마음을 버리고 지금 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는가? 불교의 선사는 선의 정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라 말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 그것에 나의 온전한 마음을 다 주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바로 순응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깊은 차원에 도달할 수 있다. 그곳에서 마음은 더 이상 사고가 판가름하는 선과 악에 좌우되지 않는다. 삶의 현재성의 예라고 할 때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깊은 여유로움과 평화를 느낄 수 있다. 언뜻 생각하면 맑은 날에는 행복하고 비 내리는 날에는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1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행복하고 전 재산을 이루면 불행할 것 같다. 하지만 행복도 불행도 마음의 깊은 차원까지는 가닿지 못한다. 그것들은 다만 삶의 표면에서 떠도는 파문일 뿐이다. 내 안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평화로움은 외부 조건이 어떻든 상관없이 늘 변함이 없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예라고 할 때 내 안에 깊은 차원의 세계가 모습을 드러낸다. 어떤 외부 조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와 감정이 파도처럼 출렁거리는 내부 조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세계가 내게 다가오는 모든 체험은 그저 잠시뿐이라는 것. 더불어 세상은 지속적인 가치를 지닌 그 어떤 것도 내게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순응이 가능해진다. 순응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은 이전처럼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에 몰두한다 해도 더 이상 애고가 흔드는 대로 욕망과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더 이상은 어떤 상황에 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장소에 있어야만 만족하고 행복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불안전하고 무상한 것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기적같은 일이 생긴다. 불가능한 기대치를 벌이는 순간 갑자기 모든 상황과 사람, 모든 장소와 사건이 두루 다 마음에 드는 것이다. 더불어 당신의 마음은 좀 더 조화로워지고 좀 더 평화로워진다. 지금 이 순간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일 때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더 이상 싸우지 않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는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줄어들고 그만큼 깨어있는 고요함이 늘어난다. 당신의 의식은 100% 깨어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이름도 붙이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속의 저항을 다 내려놓을 때 생각하는 마음보다 무한히 더 크고 아무런 걸림도 없는 순수의식이 열린다. 이 드넓은 지혜는 당신을 통해서 발현되어 당신의 안과 밖에서 당신을 돕는다. 마음속의 저항을 놓아버릴 때 주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행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그러함을 그대로 두어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서 순응이란 지금 이 순간의 순응을 말한다. 당신의 이야기에 순응하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이야기를 통해 지금 이 순간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삶을 살아왔다. 예를 들어 나에게 어떤 장애가 생겨 걸을 수 없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상황은 그저 상황일 뿐이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나의 장애를 나름대로 해석하여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나는 결국 이런 꼴이 되고 말았어. 휠처에 처박힌 신세라니 너무나 잔인한 삶이야. 인생은 너무나 불공평해. 왜 나만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해야 돼?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이 지어낸 이야기와 혼동하지 않을 수 있는가? 왜 하필 나야? 라고 대묻지 않을 때 순응이 온다. 가장 고통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 가장 깊은 선이 감추어져 있다. 모든 재난 속에는 사랑의 씨앗이 들어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커다란 상실과 질병을 겪은 사람들 감옥에 갇혔거나 곧 죽음을 맞이할 사람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평화를 얻은 것을 볼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찾아온다. 살다 보면 어떤 답이나 설명도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 삶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때로는 고통받는 사람이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 도무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내가 답을 모른다는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나는 더 이상 나를 가두고 제한하는 생각을 통해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게 된다. 그렇게 현실을 완전히 수용해버리면 더 큰 지혜가 나를 통하여 작용할 수 있다. 이제는 생각을 하더라도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더 큰 지혜가 생각 안으로 들어와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수능은 이해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거두고 모른다는 사실에 편안해지는 일이다. 혹시 당신의 주위에 자신과 남에게 고통을 주고 불행을 전염시키는 것을 즐거움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 사람도 인류가 깨달음으로 가는 대열의 동참자이다. 그가 맡은 역할은 애고에 갇힌 의식을 과장해서 보여주는 것 수능하지 않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이다. 그의 행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그의 본래 모습은 그렇지 않다. 수능이란 저항이 수용으로 바뀌는 것 아니오가 예로 바뀌는 것이다. 당신이 수능할 때 이전에 대립과 비판을 일삼던 애고는 이제 대립과 비판을 부드럽게 감싸안는 공간으로 변화한다. 이전의 생각이나 감정처럼 형상을 지닌 것이 나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형상을 여인 광대한 마음이 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무엇이든 저항 없이 온전히 수용할 때 평화는 찾아온다. 거기에는 내가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삶을 내버려 두어라. 상관하지 말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한마디 한마디 가슴에 와닿는 말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찌 삶을, 가정을, 나라를 내버려 둘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것 뿐이니 삶이 이끄는 대로 스스로를 믿고 오늘도 힘차게 혹은 힘 빼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